마이, 마이 다 해야지. 케인. 케인도, 아 몰라. 케인 안 해 이제. 이제 무슨 얘기 해요? 할 얘기 없는데. 다른 바운티러시 방송하는 를 가보시면 바운티러시 라이브로 하는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저는 롤, 롤에, 롤 할 거라. 죄송해요. 들어왔는데. 제가 뭐 딱히 뭐 해 드릴 얘기가 없어요. 바운티러시 뭐 궁금한 것 뭐야 이거. 이거 뭐야. 뭔데. 뭔데. 뭐하는데 이거. 아,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. 어, 스트레스 받네. 아니 방금 뭐죠? 저거 싸이온? 싸이온 이거 뭐하는 애죠? 뭐하는 거죠 이거? 제가,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? 얘 지금 뭐. 적 레드를 먹는 건가? 어, 왜 싸이온? 뭐하죠? 어쨌든 레드를 먹긴 먹네요. 싸이온이. 어떤 걸 하려는 건지 알겠는데 사이언이 살짝 오 저렇게 저런 식으로 또 신기하게 하네 차 안 끌고 다니는 걸 추천한다고요 아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눈 올 때 차 끌면 미끄러지거든요 아주 현명한 그거였어요 아 망했다 저 망했어요 아 블루가 저기서 돌아다니냐 진짜 아니잖아 아 아 이거 뭐고 이거 오늘 롤 하면 안 되겠는데요 아 뭐야 어 어 저거 뭐야 어 사이언 살아야 되는데 전 베이가 한번 볼까요 야 너 집에 가 저걸 저렇게 들어오나요 들켰죠 아 아 뭐 핑을 왜 찍는 거야 도대체 에 핑을 왜 찍는 거죠 코르키 죽죠 코르키 죽어요 코르키 죽어요 어 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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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나 본 다음에 못 봤다 어디로 갔지 블루로 갔나 늑대로 갔나 늑대로 갔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아파 버티면 됩니다 뭐야 오 전멸을 쓰고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오늘 룰하면 안되나 보다 나 진짜 굉장한 실수를 해버렸네 어우 또 죽죠 아 노아 이거 뭐죠 소라카드 죽죠 큰일 났죠 아 아 오 마이 갓 어질어질한데 야 이씨 다음 생방송 언제 하냐고요 저 아마 내일 내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이 없으면 하는데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못합니다 웬만하면은 전 해요 근데 제가 일 다니고 있어가지고 일이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못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은 잠깐만요 저 베이가 저거 까분다 미니언 훔쳐먹고 원래 이러면 안되지만 라이너들에 대한 저거 원래 이러면 안되거든요 어 어어 그걸 외쳐 코르키 바로 차단 내가 칠 수도 있지 정글이 무슨 니들 똥만 딱 가시는 저건줄 알아? 니들이 똥 싸면 가서 라인 애들 죽여줘야되고 어 욕먹어줘야되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만 해 줄 줄 알지 이 채널 정체성 없어요 무정체성입니다 그냥 하고싶은거 하는 채널입니다 아 저 갱도 가긴 가야되는데 무정체성 채널 근데 요새 롤밖에 안해요 롤방송 저는 롤 요새 롤에 꽂혀가지고 롤만 하고있어요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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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잡고싶은데 가보면 안됩니까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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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응 아주 그냥 없죠 거의 우리 보팀은 좀 적은거 같애 아니야 그만하자 남탓하면 뭐합니까 e 미드도 잘 버티고 있는데 가서 한 번씩 딱 어? 오오오. 오오오? 저 내가 가면 잡는다. 베인 분명히 못 잡거든요. 그치. 저렇게 되지. 나 이제 내가 간다. 그러면 게임 종료. 가죠 가죠! 죽으세요. 내가 널 죽이고. 우리 소라카라도 살렸죠? 소라카라도 살렸고 저 캐틀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턴에 가면 잡긴 잡는데 이제 우리 베이가 씨가 너무 깜짝거려요 저거 봐요 저 걸어다니는 것부터가 이제 굉장히 얄밉거든요 저런 친구들은 이제 한 번쯤 혼을 내줄 때가 됐는데 어? 1300원이나 있잖아 그러면 집 가서 아이템 좀 사고 올게요 굉장히 어이고 전령 전령을 먹어 감히? 전령을 먹어 니가? 잠깐만요 저 늑대 지금 선 넘는대요 늑대 선 넘는대요 직업이 뭐냐구요? 아 맞아요 역시 안영주님 저의 안영주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한 직업이 뭔지 아 봇도 미드가 팽팽한가? 그쵸 미드가 팽팽한 것 같죠 탑 탑 얘 싸이온 그냥 상남자네 와 그냥 저거 탑만 쳐버리네요 어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내가 갈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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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어? 또 까불죠? 또 까불어요? 엄마야 엄마야 아우 공포 걸려서 살았다 공포 걸려서 살았네 공포가 날 살렸네 저 원래 서 있었으면 죽는 거였는데 그쵸? 늑대가 날 살렸다 와아 와 늑대가 그냥 바로 나한테 궁을 박아 와 무섭네 역시 역시 늑대는 늑대 너무 무섭네요 아 베인 또 죽을 것 같은데 소라카 뭐라도 해봐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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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얘 노프리거든 빨리 얘 얘 얘 얘 먼저 일로와 오오오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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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라인 그냥 빨리 밀어버리고 아 먹어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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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잘했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나 강타 없는데 저거 해도 되나? 아 강타 없어가지고 맨날 하다가 애들한테 뺏기던데 그래도 그래도 궁 써봐야지 궁 써서 하면은 혹시 몰라 오오오오 오오오 늑대 나오나요? 늑대 나오나요?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늑대 늑대 핀목 써가지고 베인 살렸네 맞죠? 누가 나한테 핑을 찍지? 건방지게 베인이 나한테 지금 핑 찍은거야? 왜 너무너무 선 넘는거 아냐? 작작해라 마이아? 작작해라 마이아? 킬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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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 보소 이거 인간도 아닌 베인이 너무하네? 뭐 킬달? 나한테 킬달? 미친놈이 베인 바로 차단 박을게요 그냥 저 화나서 못하겠거든요? 으아 내꺼다아 이것도 내꺼다 다 내꺼다 뭐 킬달이야 또 막말하네 이거 베인 CS는 얘도 잘 먹었네 무시무시 무시무시 부실 브론즈 실버 세계에서는 바로 시비 걸면 바로 차단 박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 아 저 베인 싫습니다 우선 우선 남자답게 아이다 그냥 몰락을 가버릴까? 바로 몰락 가버리자 몰락 돈이 나왔으니까 몰락을 가고 불멸의 철거궁 한번 가볼까? 저는 베인이 싫습니다 저는 베인이 싫어요 저 베인들은 탑 베인이 있고 이 탑 베인이나 상대편 베인들은 잘하지만 우리편 베인들은 어 정말 적 팀한테 베이고 다니거든요 오 늑대 늑대 늑 늑대 오 달리죠 오 또 선 넘죠 일로와봐 맞자 나한테 맞자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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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카 힐 아니었으면 저 죽었거든요 소라카가 날 살렸어 아 고맙다 소라카야 니가 근데 소라카가 베인이랑 했으면 좀 힘들었겠다 왜냐면은 저 베인이 진짜 이거 봐 하는 거 봐 정말 혐오스러워요 베인은 이 롤에는 3대충이 있어요 3마리 벌레가 있는데 첫번째가 제가 아는 이 마이 벌레 두번째가 지금 상대편에 있는 이 티모 벌레 그 다음에 세번째가 여기서 이제 있는 베인 벌레 이렇게 네 들어가세요 안영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대 벌레 중에 이제 속하는 이 한명이 굉장히 물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내가 던지지 않는 이상 이긴다 왜냐면 제가 다 쓸 수 있거든요 얘들 들어가십시오 어허 베이가 까불죠 베인 혼자 그냥 저기서 파밍만 하고 있죠 벌레 정말 쓸모없죠 베인 정말 쓸모없어 정말 쓸모없는 베인 정말 쓸모없는 베인 정말 쓸모없는 베인 야 이거를 못 뺐네 나 강타도 없었는데 어 어 저거 2 나한테 썼으면 나 죽었는데 저걸 저렇게 난리네요 탑 그냥 싸이언 남자네 좋아하네 좋아하는 만화 저 원피스 좋아하죠 원피스 원피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바운티러쉬를 했었는데 오마이갓 잠깐만요 그 싸이언 남자다 그냥 밀어버리네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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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어 어 어 도망왔어 도망왔죠 전설의 출연 전설의 출연 내가 전설이지 제가 전설입니다 진짜 베인 역겹네요 와 근데 싸이언이 뭐냐 잘하네 에피소드 하다 말아요 저는 만화책으로 봐가지고 지금 카이도우랑 맞짱 뜨고 있어요 지금 그 루피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이도우가 카이도우가 아니고 뭐냐 루피가 하도 세져가지고 루피가 하도 세져서 카이도우랑 이제 맞짱 떠요 만화책으로 보시면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애니로 안보고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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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닉네임 지금 맞는데 구토하고 헤헤이 우와 닉네임 뭐야 오오 이거 이겼죠 끝났죠 싸이언이 남자네 그냥 끝낼게요 예 끝낼게요 어이구 미치셨나요 아아 아아 어 제압 당했어요 나이스 끝났다 아아 에오니가시마 전쟁 에오니가시마 전쟁 이거 어디